네, 읽어드릴게요. 이정사 현장에 오와봐요, 오시마요. 어제 그래서 시상식 우리가 7주년 한국아리랑 2회수, 8일, 1회수 등재해 드린 6주년 기념인사회인데 여기 장옥주 단장님이 대상 나왔어요. 근데 사는 반대를 안 오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사 제25,103팀고 2018년, 아, 2018 한국아리랑 사회공원 부분 대상 장옥주 회장님, 이분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정신이 추천하신 분이고 한국문화예술 발전과 나라사랑, 민족사랑, 평화사랑, 경제실사랑이 국민기관이 되시며 특히 2012년 프랑스, 파리, 유네스토에서 세계 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틀려진 한국아리랑 홍보와 함께 아리랑 문화예술 발전과 재림기부의 은신적이며 2018년도 한국아리랑 사회공원 문화발전에 공로가 매우 지대한 분으로서 본인정관 제3대상망에 의해서 국민 추천을 받아 이하같은 사안을 존경해 드립니다. 2018년 12월 6일 아리랑, 유네스토 통제 6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한국인회의장 이준상, 이준상, 원인원 어제 시상식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박수! 이건 상품은 아이돌스타, 우리나라 태우고 스타 이게 굉장히 좋은거에요. 이건 상품이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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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